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충청북도가 추석 명절 수요가 많은 식품에 대해 점검을 실시합니다. 충청북도가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관리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의료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비후불제 사업 확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추석 명절 수요가 많은 식품에 대해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제조 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판매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또 떡류, 한과류 등 제사 음식과 건강기능식품, 수산물 등을 수거해 대장균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되는 업체는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폐기 조치하며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충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위생검사 강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도축검사관은 조기 출근과 휴일 근무를 지원해 도축검사를 실시하고 달걀과 햄료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진행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유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사료가 폭등 등으로 어려운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 국내산 축산물을 많이 애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가 하반기 지방재정집행관리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하반기 재정집행 목표율을 행안부 목표율인 89%보다 3% 높은 92%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사업은 공정단계별 집행 상황을 중점 관리하고 집행불가사업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집행가능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재정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집행률을 제고하고 시군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본청실과에는 포상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합니다. 충청북도가 의료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비후불제 사업 확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대상질환 확대 추진 배경과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고, 이와 관련해 의료계 전문가들은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도는 사업 확대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2023 에어팜쇼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에 참가해 수도권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박람회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귀농귀촌 및 스마트팜 홍보부스를 돌아봤습니다. 충청북도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귀농귀촌을 위해 모든 시군에서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및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1대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잠재적 귀농귀촌인 확보에 힘쓸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신규 시책 사업과 함께 미혼모 지원을 강화하는 내년도 결혼출산 분야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자금 대출이자 비용을 최대 2년간 연 100만 원 지원하고, 최대 100만 원의 결혼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충북 행복결혼 공제사업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산모에게 50만 원의 산후소리비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도내 분만 취약지역 임산부의 이동편이 제공을 위해 임산부에게 5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생계가 어려운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에 대해 월 30만 원의 긴급생활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며, LH매입 임대주택 4곳을 활용해 긴급주거도 지원합니다. 에코프로가 출산축하용품 마더박스를 저소득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올해 4천만 원 상당의 후원금으로 마련된 마더박스는 젖병세트와 손수건 등 육아에 필요한 10개 품목으로 구성됐고, 에코프로 임직원들이 직접 포장하고 준비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마더박스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출산을 앞둔 도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이사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발족식을 통해 충청북도가 글로벌 전진기지로의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15일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을 구성해 발족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 오송은 전국 유일의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충청북도는 수요기업의 실증설비 개방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특화단지 R&D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국 규모의 세미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바이오 생태계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K-바이오스케어를 조성해 충북 오송을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대학교에서 2학기 천원의 아침밥 배식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천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체 식대 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천원, 학생이 천원, 대학에서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2회 추경예산 반영을 추진 중이고 내년에도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도민 불안 해소와 안전 충북 실현을 위한 충청북도의 도민안심 프로젝트가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민안심 프로젝트는 이상동기 범죄와 재난안전사고의 발생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추진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범죄 취약지역 순찰 강화, 안심 귀각길 내 CCTV 등 시설물 점검, 다중 밀집지역 내 안전순찰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또 침수 위험구역 사전 예찰,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순찰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축제 현장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북도가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악추 개선 공모사업에 보은군과 음성군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축산악추 개선 사업은 맞춤형 시설과 장비로 축산 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보은군과 음성군 지역 축산농가에는 고속분요발효기와 액비순환 시스템 등 악취저감 시설이 지원됩니다. 충청북도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을 위해서는 축산악취저감이 꼭 필요하다며 전 시군을 대상으로 상시 민원 발생 지역을 우선 선정해 축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핵심 사업인 기회발전특구 추진을 위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재정 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입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국가첨단전략산업형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반도체와 2차전지, 바이오 분야 핵심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균형발전의 기회로 삼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기획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올해까지 핵심 앵커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입주 수요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충북도가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기존 1,300억 원에서 1,600억 원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 확대는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방안에 발맞춰 추진된 겁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충청북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절의 정책자금으로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입니다. 이번에 확대 지원하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한도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 후 본점 및 각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합생활문화주거공간 라이프스타일센터 개관식이 충북도립대에서 진행됐습니다. 라이프스타일센터에는 기숙사뿐 아니라 학생식당과 도서관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충북도립대는 라이프스타일센터에 지방재생연구원과 라이프스타일연구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재생연구원은 지방재생 및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상생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고, 라이프스타일연구원은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청주와 대만을 오가는 정기노선 취향식을 개최했습니다. 에어로케이의 대만노선 운항으로 청주국제공항은 5개국 국제노선을 운항하게 됐고, 오는 10월 일본 후쿠오카와 11월 중국 다렌, 필리핀 클락 등 연내 총 9개국 노선을 운항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활발한 국제노선 재개로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이 증가한 가운데, 연내에는 청주국제공항 개항 이후 연내 항공여객 최대 실적인 317만 명을 다시 한 번 갱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CBITV 충북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